오늘 아침 8시 일어나야 되는데 왜 지금 눈이 떠졌을까요? 재밌다. 졸린데 잠 안 오는 거 알아요? 아 짜증나. 아 열 보다. 일어난 김에 뭘 일어난 김에 자고 싶어. 아 짜증나. 열 받아. 졸려. 안 돼요. 일어나.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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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아니야? 이렇게 치면 아냐? 가자 이제 빠이 어 그냥 기를 죽여버리네 왜 꺼놔? 왜 꺼? 진짜 맛있어 보인다 장수빈씨 헬스장에서 어때요? 시끄러워요? 이거 아니야? 운동 열심히 하고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거 인정 근데 시끄러워가지고 분위기가 좋아요 나빠요 좋지는 않아 꺼져 도착 저한테 philosoph화된 나이 보인다 그 Wong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은 어디죠? 여기는 오산. 스티빈이라는 카페입니다. 뭘 먹으러 왔죠? 제가 지금 바디 프로필을 시켜야 되잖아요. 샐러드를 먹으러 왔습니다. 샐러드 이름이 뭐죠? 치킨 씨저 샐러드를 시켰습니다. 오이 피클 다 빼고요. 수빈님, 여기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드리려고 하는데 네, 여기 혹시 건너가실 수 있으신가요? 오케이, 컴오.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성공하셨어요. 발목 괜찮으세요, 혹시? 네, 쳐다봐요. 아, 이제 괜찮아요. 보는 사람들 없어요. 영광의 상처. 너 거 안 시켰어? 어, 이거 같이 먹는 거 아니었어? 뭔 소리야, 이거 내 거 밥 있어. 아, 나나 먹는 거 아니었어, 샐러드?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빨리 시켜, 빨리 와. 알았어. 진짜 조그맣고 귀여워. 진짜 착합니다, 그리고. 그치? 네. 우와, 샌드위치야, 이게? 응. 아, 이건 좀. 야, 이건 좀. 너는 버터 빼고 먹자. 이게 루꼴라라고 하죠, 루꼴라. 네, 맞아요. 루꼴라. 저 루꼴라 좋아합니다. 그럼 너는 루꼴라랑 이거 버터 빼고 햄이랑 빵만 먹으면 돼요. 트레이너야? 버터를 빼. 그리고 햄은 먹어도 되지. 빼서 너는 빵을 반절. 그리고 루꼴라. 거의 루꼴라를 안에 넣어. 그렇지. 그리고 토마토. 루꼴라 어디 갔노? 빵이 미쳤네. 나 이런 빵 좋아해. 평소에 어떤 친구인가요? 평소에 나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럼 맞아. 그리고... 토마토예요. 아! 아! 바로 가야겠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 다섯 년? 아...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네요. 다음에 또 갈게요. 아 내일 월요일이라는 게 너무 싫다. 월요일 싫어! 월요일 싫어! 아 나 이거 집에 엄청 많거든? 응. 나도 너한테 줄 거 있어. 뭐? 뭐야? 너랑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어. 규상균. 아... 그렇대. 감사합니다. 내가 내일 먹을게. 내가 내일 먹어야겠다. 잘 먹을게 승현. 꼭 먹을게. 이번에 그 샘플로 그거 이벤트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품이 나왔어요? Target aies mimick move. 다 먹었어.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이게 갈비야 삼겹살이야. 음 맛있다. 훈제 닭가슴살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수빈씨. 간이 되어 있는 닭가슴살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라고요.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다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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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da 지고. 15분 30분 20분. 근 у NG. ded. 저도 누군지. 다 지고. 데 tiss desponded. 괜찮아. 냄새만 맡아보잖아. 밀떡인지만 밀떡이네. 밀떡이야. 이걸 또 튀겼고만 한 번. 안 튀겨.